LA 시의회가 내일 아시안 커뮤니티 음력설을 기념하는 선포기념식을 개최합니다. 데이빗뉴 LA 시의원과 길세디오 시의원 란 갈프린 시 조정관이 개최하는 내일 선포기념식은 아시안 커뮤니티 명절인 설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LA 지역사회 명절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 내일 오전 10시 LA 시청에는 한인과 중국, 베트남, 일본 등 아시안 커뮤니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안 문화권의 다채로운 기념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